5월 날이 따뜻해지면서 바닷가에도 생기가 돈다 이른 아침 어선은 쪽배를 매달고 바다로 간다 20여 분을 달려온 어선은 닷을 내리고 선주는 물이 흐르는 방향을 알려준다 물 흐름에 맞춰 그물이 내려진다 자칫 방향이 틀리면 그물이 겹치거나 뒤엉켜 조업을 망칠 수도 있다 오늘 잡으려는 것은 봄철의 별미 자리돔이다 수온이 오르면서 식물 플랑크톤이 번식하고 자리돔은 먹이를 따라 수면 가까이 올라온다 이 때를 맞춰 길목에 그물을 깔아놓고 기다린다 따뜻한 봄볕에 잠시 쉬려는 찰나 어군탐지기에 신호가 온다 자리돔이 그물을 벗어나기 전에 빨리 당겨야 한다 먼저 그물 가장자리를 들어올려 자리돔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자리돔들이 한쪽 구석으로 몰렸다 언뜻 봐도 적은 양이 아니다 첫 조업부터 느껴지는 묵직한 손맛 올해 자리돔잡이가 기대된다 매년 봄에 잡는 자리돔은 살도 통통하게 올라 물회와 구이로 단연 인기 높은 어종이다 이렇듯 제철에 잡히는 물고기는 비싼 값에 팔리며 귀한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때이른 고기떼의 등장으로 어민들의 애를 태우는 곳도 있다 강원도 고성 앞바다 강원도 고성 앞바다 강원도 고성 앞수 강원도 고성 앞 허옇게 배를 드러낸 방어 그런데 얼어 죽었다는 방어는 한두 마리가 아니다 그물을 당기자 죽은 방어들이 계속해서 올라온다 이미 상품성은 없어진 방어지만 건져내야 한다 크기도 80cm가 넘는 큰 방어다 이 방어들은 어쩌다 그물 속에서 죽었을까 소원이 사가지고 얼어 죽은 거예요 한 8kg 8kg? 네 며칠 전에는 한 250마리 정도 죽었어요 한 6월달 정도 내가 해놔야 했어요 빨리 나오는 거네 방어는 온대성 어종이다 따뜻한 해류를 따라 성급하게 북쪽으로 올라온 방어가 그물에 갇히고 그 중 일부가 차가운 물에 적응하지 못해 얼어 죽은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제철에 잡히던 어종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다 환경이 변했다 제철보다 일찍 잡힌 방어는 크게 환영받지 못한다 찾는 사람이 적다 보니 가두리 그물로 옮겨 보관해야 한다 살아있는 방어들을 무사히 옮기긴 했지만 변덕스러운 수온에 잘 살아남을지 걱정이다 지구 온난화로 전에는 하지 않았던 고민 하나를 더 안게 되었다 5월의 태양은 심술궂은 마법을 부린다 겨운에 차가웠던 바다에 햇살이 닿으면 부유성 식물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식한다 바닷속은 온통 녹색의 세상이다 이맘때 식물 플랑크톤은 그 양이 어마어마해 바닷속은 마치 플랑크톤 수프처럼 변한다 또한 햇빛까지 차단해 2, 3미터 앞도 안 보일 정도로 탁하다 물고기는 사라지고 생존 가능한 생물이 등장했다 작지만 산소가 부족하고 빛이 없어도 잘 견디는 종이다 이런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종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플랑크톤을 먹는 종들은 오늘이 잔칫날이다 속눈썹 같은 촉수를 펼치기만 하면 먹이가 걸려드니 마음껏 배를 채운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종은 또 있다 집게다 집게는 바위에 붙은 규조류나 물고기 사체를 주로 먹는데 오늘은 뭔가 행동이 다르다 앞다리에 섬세한 필터로 플랑크톤을 걸러먹는 중이다 집게가 플랑크톤을 먹는 모습이 영상에 담긴 것은 처음이다 환경 변화에 바로 적응하는 집게의 먹이 습성은 극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좋은 경쟁력이다 6월 식물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증식한 남해안도 온통 초록으로 물들었다 이맘때 폐류 양식장 주변에는 괴상한 생명체들이 번식한다 폴립 상태로 때를 기다리던 해파리 이세들이 독립해 성체로 자란다 보름달 물해파리는 불과 두 달여 만에 성체로 자라는데 유영하는 모습이 신비롭게만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한두 마리 있을 때 이야기다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있는 것은 심각한 환경의 불균형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증조다 해파리는 요강류나 플랑크톤을 먹으며 물고기와는 먹이 경쟁의 관계에 있다 또한 사람이나 물고기들에게 필요한 자약물은 거의 제공하지 않으면서 성장은 아주 빠르다 심장도 없고 뇌조차 없지만 급변하는 바다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수온 상승과 산소 감소에 저항력을 가진 데다 심지어 기름 오염에도 강하다 이 엄청난 무리의 모습은 흔한 광경이 돼가고 있다 보름달 물해파리가 성체로 사는 기간은 여름과 가을 6개월 정도 짧은 기간에 이세를 퍼뜨리고 모두 소멸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 각종 어구에 걸려 어민들은 조업을 아예 포기해야만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로 어민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1년에 한 번, 보름달 무렵이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생명들이 있다 오늘 밤의 주인공은 불가사리다 불가사리는 바위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산란이다 불가사리가 낳는 알은 몇 개나 될까?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약 150만 개 정도 낳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불가사리는 왜 물살이 강한 시기에 그것도 밤에 산란할까? 알을 먹는 물고기들이 잠들면 그만큼 생존률을 높일 수 있고 물살에 알을 더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알들은 정자를 만나 수정을 하고 20시간 정도면 부하에 단계별로 변하며 성체로 자란다 불가사리는 종류에 따라 모양과 색깔은 다르지만 모두 조용한 동물이다 그러나 위험을 감지하면 180도 달라지는 정도이다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모래 속으로 파고든다 이것도 아니다 싶을 땐 뒤도 안 돌아보고 줄임랑을 친다 불가사리는 서로 비슷한 동족끼리지만 약자를 잡아먹는다 불가사리는 서로 비슷한 동족끼리지만 약자를 잡아먹는다 이번에는 별 불가사리가 먹이가 되었다 불가사리마다 잡아먹는 동족은 서로 다르다 불가사리는 먹이를 위장으로 감싸안고 위산으로 녹여서 먹는다 동족끼리 먹고 먹히며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폐류를 즐겨 먹는 불가사리는 환영받지 못한다 잔뜩 웅크린 자세는 뭔가를 잡고 있다는 증거다 온몸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 만지기도 쉽지 않은 종이다 예상대로 녀석이 잡은 건 고둥 그것도 두 마리를 한꺼번에 포식 중이다 이러한 먹이 습성은 어민들에게까지 큰 피해로 이어진다 이곳은 가리비 양식장이다 어민들이 준비한 것은 새로운 양식 방법이다 가리비를 바다에 뿌려놓고 자연 상태에서 키우려는 것이다 가리비는 과연 어민들의 바람대로 잘 자랄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불가사리 기다렸다는 듯 재빨리 가리비 몇 마리를 감싼다 며칠 전 먼저 뿌려놓은 곳에는 이미 불가사리들이 진을 치고 있다 불가사리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하나같이 살이 통통하게 쪘다 보이는 건 빈껍데기들뿐 불가사리에게 점령당한 양식장 가리비들은 일부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10여 년이 지난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 모래바닥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많던 불가사리도 먹이가 없으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주변에 쌓인 건 가리비 빈껍데기들뿐 이곳이 양식장이었음을 짐작해 한다 불가사리와 가리비가 사라진 곳에는 새로운 점령자가 등장했다 불가사리와 가리비가 사라진 곳에는 새로운 점령자가 등장했다 지중해가 원산지인 진주담치다 진주담치는 화물선에 붙어오거나 유생들이 퍼져 우리 바다에는 오래전부터 정착한 종이다 식용이 가능하지만 양식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애물단지다 가리비 양식망이 온통 진주담치로 덮였다 가리비 양식망이 온통 진주담치로 덮였다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질 않으니 양식망 전체를 버려야 한다 어민들에겐 골칫거리다 그러나 바다에는 이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파괴자도 있다 해마다 여름이면 한반도 바다는 강력한 에너지로 들썩인다 태풍이다 태풍은 지구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가졌다 지구온난화로 태풍의 세력은 더 강해지고 발생 빈도 역시 많아졌다 바다에는 온전하게 남아있는 게 없다 사람들이 애써 만든 방파제도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아찔한 순간이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쓸려가는 그물을 보고 그냥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건져 보려는 간절한 마음을 외면한 채 파도는 쉼 없이 몰아친다 태풍은 해안가 곳곳에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서야 잦아들었다 그러나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서 바다가 평온해진 건 아니다 이번엔 대형 해파리 때다 동중국해에서 탄생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해류에 편승해 해마다 우리바다 전역으로 퍼진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성장도 빨라 6개월이면 크기도 2미터 이상 자라고 웬만한 어른 몸무게와 맞먹는다 해파리 때가 걸려든 곳은 어민들이 쳐놓은 대형 정치만 그물 물고기를 그물로 모이게 하는 유도망에는 온통 해파리만 가득하다 어민들에겐 재앙이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덩치도 크지만 촉수에 무서운 독침이 있어 마음대로 처리할 방법도 없다 바다 속의 심각한 상황을 모르는 어민들은 희망을 갖고 그물을 들어 올린다 그러나 보이는 건 대형 해파리들 물고기가 갇히는 그물을 열어보는데 이곳은 어떨까 물고기는 잔챙이들 뿐이다 오늘 조업은 틀렸다 문제는 이 해파리들을 제거하는 것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다시 내보낸다 이 해파리들은 내일이면 그물에 또 걸릴 것이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해파리가 많아서 철수하려고 해파리가 많아서 철수하려고 여기도? 네 해파리 때문에 조업도 안 되고 물호도가 높아서 자주 앉고 그래서 추석 시구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뭐 동의한 척으로는 다 그렇네 결국 사람들이 뱃길을 들었다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해파리는 더 많아지고 어민들은 처치하느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책 없는 전쟁이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오르면서 바닷속에는 어류 지도가 바뀌었다 언제부터인가 제주도 바다에 있던 자리돔이 동해에서 활개를 진다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수온에 아주 민감한데 이곳에 온 자리돔은 완전히 정착했다 암수는 산란에 바쁘다 수컷이 자리를 정해주면 암컷은 산란관을 통해 바위에 알을 붙인다 수컷은 암컷이 알을 낳도록 계속 자극해주며 10분이 넘도록 산란을 이어갔다 자리돔의 알들이 빼곡히 사랑의 징표로 남았다 동해에서 자리돔의 산란 모습이 담긴 것은 처음이다 수온에 민감한 자리돔이 동해에서 산란한다는 것은 이미 바다의 환경이 바뀌었음을 말해준다 9월의 수온은 무려 26도씨 동해는 어느덧 아열대 바다와 비슷한 환경이 되었다 높아진 수온에 산란까지 한 자리돔은 머지않아 이곳의 주인이 될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동해안 수온은 1980년대 초반보다 무려 2도 높아진 것으로 관측되었다 2도의 수온 변화는 바다 속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다 제주도 바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청줄돔은 1년 내내 동해에 서식하는 종이 되었다 또한 아열대 바다에서 살던 파랑돔은 해류를 따라 무려 1000km 이상을 올라왔다 파랑돔은 여름과 가을을 이곳에서 보낸 후 겨울이 되면 사라진다 수온이 계속 오른다면 파랑돔도 머지않아 동해의 식구가 될 것이다 낯선 생물들의 이주는 계속된다 계몽계류는 남해에서 떼지어 살고 있는 종이다 식용이 가능한 이 멍게는 유생이 해류에 실려와 동해 곳곳에 퍼졌다 머지않아 식탁에도 동해산이 한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새로 정착한 이주자는 또 있다 제주도 바다의 명물인 뿔소라도 동해의 새 식구가 되었다 이곳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뿔소라는 최근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바다 생태계의 한자리를 차지했다 바다는 새롭게 정착하고 사라지는 종들이 뒤섞여 혼돈의 시기를 맞고 있다 제일 심하게 타격을 받은 것은 수백년 대를 이어 왔을 고착 생물들이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안반을 모두 점령했던 멍게는 지금 쇠락의 위기를 맞았다 멍게의 몰락 원인은 2도의 수온 상승 사람들은 1도의 열만 올라도 못 견디는 걸 생각하면 지금의 바닷속 상황이 어떤지 이해가 된다 남아있는 것은 어쩌다 한두 개 보일 뿐 그 많던 멍게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 남아있는 멍게들은 모두 사라졌을까 남아있는 멍게들은 모두 사라졌을까 남아있는 멍게들은 모두 사라졌을까 강원도 고성 앞바다 이곳은 차가운 북한 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다 붉은 멍게는 차가운 수온에서만 사는 종으로 안반에 붙어 사는 고착 생물이다 번식력도 좋아 주변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요즘에는 그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붉은 멍게가 가득했던 암반은 속살을 드러낸 지 오래다 붉은 멍게가 가득했던 암반은 속살을 드러낸 지 오래다 수온이 오르면서 붉은 멍게들이 살기에는 너무 따뜻한 바다가 되었다 그동안 붉은 멍게가 자랐던 곳에는 새로운 이주자가 자리를 잡았다 남쪽 바다의 멍게는 사라지고 그 후손들이 멀리 200킬로미터를 북상해 강원도 고성 바다에 정착했다 그동안 이곳은 수온이 차가워 이런 종의 멍게가 없었지만 이제는 이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했다 수온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폐사한 종들도 있다 따개비는 물론 생명력이 강하다는 홍합도 맥없이 죽었다 수온 2도 상승이 몰고 온 무서운 결과다 누군가의 죽음은 또 누군가의 배를 채운다 지나던 물고기들은 죽은 홍합으로 포식을 즐긴다 냉엄한 세상이다 바다는 한 생명이 죽은 빈자리를 결코 오래 비워두지 않는다 약한 생명은 도태되고 환경에 적응한 자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한다 여기서는 먼저 잡고 먼저 먹어야 살아남는다 용쾌도 움직이는 고둥에 자리 잡은 종도 있다 작은 따개비들이다 고둥이 알아서 이곳저곳 다니니 여행하며 배를 채우면 된다 운 좋은 녀석들이다 벌거숭이 암반에도 새 생명이 자리 잡았다 암반을 온통 꽃송이로 장식한 것은 무스뿌리 돌산호 예쁜 꽃처럼 보이지만 독침으로 무장한 동물이다 플랑크톤이 독침에 닿는 순간 바로 마비되어 먹이가 된다 작지만 강한 동물 무스뿌리 돌산호는 암반의 대부분을 점령했다 10월 중순 차가운 북한 해류의 영향이 점점 강해지는 시기다 여름과 가을, 바다를 떠돌며 엄청난 피해를 남겼던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점차 힘을 잃어간다 해파리를 방패삼아 안전하게 생활하던 새돔들은 이제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야만 한다 수온이 뚝 떨어지자 해파리는 급속히 힘을 잃었다 해파리 독에 면역이 있는 새돔은 끝까지 주변을 맴돌아 보지만 더 이상은 보호받지 못한다 죽어가는 해파리는 이제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살아있을 때는 얼신도 못했던 청복도 해파리를 먹으며 포식을 한다 바다 속 세상엔 영원한 강자는 없다 생을 다한 해파리는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바다의 점령자들은 내년에도 수를 늘리고 더 강해져 바다를 계속 지배할 것이다 바다의 신음이 깊어지는 이유다 바다의 신음이 깊어지는 이유다 바다의 신음이 깊어지는 이유 바다의 신음이 깊어지는 이유